네, S.O.D 데이지 클리닉 헤어 앰플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여기에 콜라겐 트리플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모바일의 선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. 한 번 쓰니까 지금 파우더가 축하고 빠졌거든요. 그래서 힘들어서 제 머릿결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상이 있죠? 제형은 화이트에 묽은, 보이지가 않아요. 너무 흘러서 손에도 이렇게 딱 바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해줍니다. 이렇게 붕 떴던 머리가 차분하게 케어되고 향이 엄청 좋아요. 그래서 빠르게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앰플이에요. S.O.D 데이지 클리닉 헤어 앰플 바를수록 좋네요. 향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자주 이용해 볼게요. 근데 용량은 작은데 가격은 좀 비싸요.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. 붕 뜨는 게 없고 차분해져요. 모른결에. 다음 miten 뱃살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럼 뱃살이 조금씩 뱃 tasks?